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탁한 대기 상황이 이어지겠습니다. 일평균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오전 중에는 강원 영서와 대구, 경북으로도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도 더해지며 시야가 답답하겠는데요. 안개가 지면에 얼어붙으면서 도로 살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니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가끔 눈이 내리겠고요. 영동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기 동부로는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대전이 영하 5도, 안동은 영하 6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울산과 부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남해와 제주 해안은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중서부 지역에는 또 한 차례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